야 날씨 좋다. 역시 가을 골프. 저기 저기 우와. 클럽하우스가 되게 예뻐. 궁전 같아 궁전. 유럽. 유럽 궁전. 아 이제 제가 막내. 막내 그렇죠 그렇죠. 아 그렇네. 중간에. 형님 탈출 막내 탈출이네. 중간에 딱 있는 게 좋은 것 같아. 그래도 기수로 가야지. 그럴까? 이 기수로. 나 깜짝이야. 당황했다 지금. 얼굴 빨개지셨는데요. 아니 갑자기 놀랬어. 아 그래도 기수로 가야 돼. 1. 2. 어? 커피 한 잔 타줄까? 소스처럼. 이 프로그램 하기 전에. 골프가 연습하면 늘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. 골프는 갖고 있는 운동신경으로 치는 게. 맞다. 근데 김지원 프로그램이랑 연습을 하니까. 미스가 좀 줄었다. 맞아요. 이런 거. 레슨 비 안 냈어? 레슨 비 한 번은 낸 적 없죠. 네이지. 네? 그럼 형님은 내세요 그러면. 저희는 안 냅니까 형님은. 나중에 한 번은 결제한다는 얘기가 있어. 마지막에. 야 몇 억 나오겠는데. 몇 억 나오겠는데 지금까지 레슨 받은 거. 레슨 많이 받으셨어요 감독님한테. 그 저기 연습장 거기도 가서 몇 번 쳤었고. 그리고 여기 펼트 왔을 때도 계속 이렇게 알려주시고. 카메라 안 찍고 있는데 와서 계속 알려주시고. 근데 방송 보니까. 세형이 형은 말을 안 듣던데. 어? 야 그게 보여? 너 예리하다. 그게 보이는구나 시청자 여러분들도. 우산 오른쪽 봐 핑크 우산 오른쪽. 우산 볼게요 정확히. 말하는 거 마음대로 봐. 아니 왜냐면은. 제가 페이드거든요. 대신 왼쪽으로 나가면 혼날 줄 알아. 옷만 시키라고 하잖아요. 그 작전으로 가요 아니면은. 옷만 시키는 작전으로 가야지. 너 어차피 안 들을 거잖아. 아니에요. 그게 제 캐릭터 설정이거든요. 그래서 일부러 안 듣는 척 하는 건데. 그걸 정확히 봐주셨네요. 정확히 캐릭터 파악을 제가 했네요. 그래서 지금 앞으로 더 안 들을 생각이에요. 아 근데 이게. 티셋을 할 적에. 좀 떨릴 거 같아. 엄청 떨리죠. 많이 떨리죠. 그럴 거 같아. 왜냐면 친구들끼리 만약에 이제 라운딩을 하면. 티셋을 잘못하면 야. 멀리건 줄게 하나 더 쳐 뭐 그러고. 아니면 야 한번 더 치게 뭐 그런 거 있잖아. 근데 이거는. 한 번에 승부를 내야 되잖아. 여태까지 골팡하면서 멀리건 썼던 거는 김국진 선배님 말고는 없어요. 왜 썼어 단장이. 자기 잘 치는 거 보여줄래요. 한 번만 다 치시면 안 되냐면 무릎 꿇고 막 그랬어요. 아유 진짜. 아유. 감사합니다. 잘 부탁합니다. 일기 형들. 재미있게 선배님들. 재미있게. 파이팅 파이팅. 오우. 맛있다. 막내답게 아주 상큼하게 잘 탔네요. 맛있다 진짜. 일기 형님 그렇습니까? 이거를 파우치에 들고 다니시는 거. 당 충전입니다. 너무 좋아 너무 좋아. 그거는 빨리빨리 얘기하죠. 홀에서 홀로 옮길 때 해야 돼. 홀에서 홀로 옮길 때야지. 뭐 티샷 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당 떨어졌다 그러면 못한다 이거. 선생님이 진짜 예능이 다 되셨네요. 내가 옛날에 봤을 때는 진짜 과묵하고 약간 묵찍한 맛이 있었는데. 어이구 많이 본발 얘기 된대. 아 우리 나 그때. 뽕송악당에 한번 나왔었거든. 아 난 이제 죽는 줄 알았어. 너 그때 엠브이프 타고 갔거든. 엠브이프 타고. 죽는 게 아니라 나를 나만 괴롭혔잖아 너희들이. 그거 못해. 안 흥 파치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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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흥 파 골프 왕 골프 왕 골치! 골프 왕 아 땀난다 또 그거 했더니 저희가 팀 이름을 이제 또 2기 2로 오셨으니까 이런 걸 또 세형이가 잘 좋아하니까 바로 나와 3초 안에 3, 2, 1, 큐 오늘 왜 이렇게 지금부터 누구 아이디 내더라도 일단은 다 긍정적으로 리액션을 해보게 그럼 내가 먼저 할게 생각되겠어 왕 왕 골프 왕 와우 좋은데? 아이디 좋은데? 대박 대박 나이스 무적의 단순이야 한 방이야 그냥 개내지 마 갑시다 커피 잘 마셨습니다 커피 감사합니다